오케이 나 3등 다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형님 형님의 저희 팀의 희망입니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다 스턴트 레이스 칠리아드 1등 해야돼 어 시작했습니다 녹화 시작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이미 녹화 시작하고 있었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왕을 만들어야돼 그건 꼭 안아줬을래 그대가 진정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며 한명이라도 1등하면 돼 한명이라도 그 꿈 내가 이뤄드린 프로티가 낫겠지 네 프로토가 낫습니다 아냐 T20이 좋아 T20 이미 프로토했는데 아냐 어제 외국인들 T20으로 1,2등 하더라 아 그러면 T20? 오케이 고마 진정 그대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며 어제 외국인 중에 진짜 못생긴 했었는데 완전 그 만두찐빵 완전 만두찐빵 완전 만두찐빵 만찐두빵 눈 찌그러졌어 이렇게 이렇게 어 못생긴 했다 왈도네 으하하하 빠밤 빠밤 이거 아무나 1등하면 돼 아무나 우리 중에 아무나 제가 2등을 하죠 진짜 우리 중에 아무나 1등하면 돼 어제 계속 실패했어 지금 집중해가지고 이제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아까 영상 찍으면서 해본 레이스입니다 이거 했어? 저.. 저.. 어 연습했어? 내가 처음이네 고고고고고 개인적으로 해본 레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아 가버렷 처음에 이거 안넘어가면 돼 안넘어가면 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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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밀리는 순간 바로 1등 위에 양보해 아아 말도 안고 미쳤어 저 빠쳤어요 오케이 다음에 미치도록 해 형 저 앞에 예상이 안돼요 오아아아아아 여기 핵유저 있어요 어? 핵유저 있다고? 나 무작사야 투명이 지금 야 박넴 내가 너 뒤에 있어 야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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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괜찮아 괜찮아 형 괜찮아 내가 괜찮아 오케이 우리 이제 2,3,4야 2,3,4 1등 잡아 1등 잡아 조비가 걔 핵승기 아니라 그냥 리스폰한거야 잡아 잡아 얘 멀쩡히 달리다고 투명이들 오케이 잡아 박넴 잡아 야야야야야야야야 형 먼저 가 신드라헨타이다 신드라헨타이 형 제가 형을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야 신드라헨타이가 1등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파아아악 지금 롤 헤타이야? 아아 살려주세요 신드라헨타이는 얼마나 야한거야? 어 박넴마 미안해 박넴마 미안해 형 먼저 갈게요 아니 아직이네 우왕 우왕 박넴마 cis 미집 니itol 게임 끝난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아 이건 뭐야 a& actions o III 낭들까지 올라왔어 우리가 최고 str 30 estaba 유요 와가가티큐 크루에 적 cent Ec 와가가아 잠등입니다 shot 오케 짝쾃지게 finitely!! 딱지치키 지렸다ㅏ라고 오졌다리 오졌다 뎅 bundle iles 오케 3,4,5등 우리3,4,5등 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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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등!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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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자 twepunkt 가라 우리가 1등 하자 우리 1,2,3등이다 1,2,3등 내가 1등 하겠다오 와 나 10등에서 3등 갔다 1,2,3등 했다오 내가 1등 하겠다오 쟤 입에 쟤가 좀 물려라 이거 그 산정상 넘어가요 이거 미쳤다 레이스 미쳤다 미쳤다 리 미쳤다 이제 앞에 왈도형 빠이 이 녀석 왜 이리 빨라 이 녀석 왜 이리 빨라 이 세상에 술 먹고 각성했어 술 먹고 각성했어 어 저기 골인 해야돼 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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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내 비록 제정신이 아니지만 내가 1등 했다 내가 이 팀의 캐리다 뭐야 박넴 1등 했어? 박넴 1등 했어요 아아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야 야 쟤 술 먹었으면 좀 곱게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왈도형 아까 2등 아니었어요 왈도형 어딨어 터졌어 하하하하 아 아 쟤가 아니었으면 이 팀의 희망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이 팀의 미래다 1등 했네 미래가 술 취했다 아 나 2등이었는데 착지를 불안정하게 해갖고 터졌어 2,3등한테 뺏겼어 자 이제 저희 팀 1등하게 성공했으니까 형님 1등하게 한 번 놓치죠 하하하하 야 마이크 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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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여기 15명 있는데요 와 15명이다 어? 오토바이네 아쿠마가 할까 여기서는 최고는 아쿠마입니다 아쿠마 해야지게 아쿠마다 아쿠마가 진짜 업그레이드 안했는데 가속이 빵빵한 자학수인 니가 왜 여기있나 형님에게 3500달러를 걸겠습니다 좋아 나에게 5300달러 걸리지 아 나 거의 테러맨 여기 여자있다 어 그거 남자야 어 그거 쏠그린님이야 서갈맨이 남자야 서갈맨이 남자야 어? 2명이 탈주했습니다 좋아 굿 좋아 밤문화는 나의 무대지 하하하 밤문화 시간대도 밤으로 고정돼있어요 애가 1등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뭐래 양분화해 간다 외국인들한테 한 번 더 1등해보자 아앙 간다 앙빵빵빵빵빵빵빵빵빵 우후 어 뭐야 나 왜 꼭 꺼내야 어 나 왜이렇게 빠앙 흐흐흫 오오오오오 속도 주체가 안되네 2등이요 2등이요 저 2등이요 2등이요 잠시만요 또000 오페이 윽 왈도형 ㅇ... 정끈 오있딸이 오있따 제가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데이 제가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데이 오케이 아아 아아 4등에 관계가 거세다 내 앞에 왈도형 있으니까 어 왈도형 어디가요? 아아 도망을 뻔다 와아 1등 따라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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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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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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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바로 앞에 있어 2등 바로 앞에 있어 아아 나 떨어졌어 2등 잡는다 2등 잡는다 와 뭔데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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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야야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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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1등 다 보인다 눈앞에 어 마야야야야야 와 마 아아 지금 2등 1등 2등 오케이 오케이 나 3등 다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형님 형님의 저희 팀의 희망입니다 난 희망 아니야 난 떨거지야 아 형도 2등이군요 형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형을 왕으로 만들지 나이스아아아 나이스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이대로 이대로만 이대로만 유지하자 이대로 유지하자 아 방금 후라가 쳐버렸어 극들 지렸다 극들 지렸다 여기 되게 평화로운데 거긴 재밌나봐요 여기 지금 스릴 있어 어 3등 있네 나 어디서인가 오케이 우리 1,2,3등 저 왜 자꾸 맵 밖으로 나갔죠 너 두개로 보이지 않냐 야 후라 좀 불안하다 저 0.5수씩 느려가지고 어 우리 좀 불안하다 후라야 왜요? 어 아니 부딪칠까봐 아아 제가 자꾸 형님 뒤를 따라가다보니까 스트립 스트립이 되가지고 어 자꾸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야 추월 불안해 불안해 추월하면은 경험치 들어가서요 추월했다가 들어갔다가 도망갔다가 반문하에 황제는 나다 떨어지지만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형 그 발언하시면 팬들한테 까여요 뭐 반문하 레이스리면 반문한대 임마 그러면 안돼요 그거 발언하신거 아닌가 이 레이스의 황제라고 형야들 이거 나만 불편해? 형야들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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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아아 나 왜 꼴등이지? 술 먹고 운전하면 안돼 야 음주운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 분명 전파는 캐리를 맞았습니다 아 나 황맞고 그거는 진짜 술김에 이것도 술김에 사실 꿈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만 가면 돼 여기서 부딪치지 않겠지? 설마 그걸 부딪히게 어우 나 방금 쪼금 쫄렸다잉 쫄렸다리 쫄렸다 오케이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어 이제 그 보답을 해야할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니가 뭐했는데 저는 전판에 캐리를 맡았어 캐리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지 않았어 야야야 왈도 지금 뭔데 3등 3등 아니요 6등 아 6등 아 6등띠 저 초반부터 떨어져가지고 더이상 따라잡을 수 없어 아니 왜 벌써 레이스 종료죠? 1,2,3등이 제등과 핫벌과 모든걸 지원받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지원못받고 아 어디가 아 쟤 뭐해 너야말로 어디가 아 이게 어디가 너잖아 리스폰하자마자 떨어져있어 아 1등 아 1등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도 6등했다 꼴찌해서 꼴찌해서 6등했으면 만족해 난 꼴티 난 꼴티 아 레벨업까지 2등했는데 RP를 마늘로 엄청 준다니까 지금 둘다 2배 이벤트해서 그럴거에요 지금 자 외국인과 선트레이스 1등하기 1등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이쁜댓글말이 많이 많이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출러 나한테 200원 배팅 나와 200밖에 안 올릴게요 300원 어 어 고마워 나도 100원 어 이거 네오 완전 그린랜턴 아니야 그린랜턴 뭐요? 네오 지금 그린랜턴 옥정 옥정 손 오케이 오케이 고고 아싸 1등 둘 다 여기서 남자의 오토바이 아닙니까 어 내가 1등이야 악чи 허허허헣 음 아니야 조용히해 이제는 아니야 고 awkward 요호 와 나 이거 왜 골랐지 어 개빨라 개빨라 와 우리도백 잘가 사니 맛 좋은 사니 짜람 슬립 스트립 내가 먼저... 하잇 하잇 오졌다 와 드리프트 오졌다 어 불의 고리다 불의 고리 불의 고리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! 하하! 아! 똥침 지리고 오지고 레릿고 정말 유감이다 어!이 외국인 따라잡아야해 어 외국인 어우 야!이 오토바이로 내가 1위를 하니 아!아니 곧 뺏길걸 곧 뺏길걸 어림없다 야 이거 파란색으로 일부러 파도처럼 만들어놨네 아아 그래서 파도구나 우와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요 뭔데요 개또라이 개또라이 야 지렸따리 지렸따 지렸따리 지렸따 내가 먼저 갈게요 이 사람의 슬립스트림 이용한다 대단해제 꾸뿌푸 우우우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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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쪽에서 벗어나야 돼 communism 야 외국인다 외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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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시인 목소리가 저스트포션은 따라야돼 저 몇등인데요? 몇등이세요? 나 6등 차바리기 아 안돼 응 안녕 오케이 4등까지 다시 왔다 왈자 뒤를 봐 아 안볼래요 내가 왔다 아으 아임 커밍 야 외국인이 자꾸 친다 외국인이 바로 뒤야 왈자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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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비매너쩐다 외국인 하나 남았다고 멈추기드래 잘가라 1, 2, 3이 완전 초접전이네 이것이나리 클로스다 그럼 나도 가만히 한 발만 담그게 해줘 잘 가세요 형님 벌더쿤 어어어어어 야 이거 1,2,3이야 초접전인데 야... 야 거의 무너진 유영역 고고고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벌더쿤 고마워 완료야 1위가 외국인 됐어 아니 내가 1대 할건데 왜 아잇 아잇 개체 야 외국인이 물개신 작전하는데? 와 내가 외국인 보냈다 이것이 바로 어부진이죠 어부진이구요? 와 어부진이 오셨다 입금해 줄게요 아 사모장 펫이였어? 아 제 팬티요? 어 팬티 저 외국인 알고보니까 사모장 펜이였고 저세용 머쟝 머쟝사 알러블브유 비디오 와 파도치는거 보뎌 워후우우우우우우우우 cousin 근데 레이스에 외국인이 좀 많았네? 생각보다 보세요 나한테 한 말인 것 같은데? 어 가라 먼저 어 저승으로 어 외국인 또 덜어놨다 이 자식이 또 물기 시작 졌을 것 같은데 와 쟤 왜 이렇게 많이 날라갔지? 오우 와 떨어지뻤어 저펄이 뒤에 뭐야 내가 외국인하고 물기신작전 써갖고 같이 보내야겠다 어 어 사모장 일등으로 꺼리납니다 후 간다 마지막 슬림 스트림 아싸 이겼다 2등? 어 2등 오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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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트 포션 봐야지 저펄이 꼴찌음 아 저펄이 와 겉멋 와 겉멋 와 겉멋 와 저거 찾지 못함 어 저펄이 9등 아니 이게 아 뒤에서 밀어가지고 아 아니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어 어허어 쓸데없는 어 어 어 어 어 16초 어떻게 웃길까 어떻게 웃길까 와 기대돼 아니야 너의 기대는 너무 심했다 어 심했더라 심했더라 잠시 보다 내가 1이고 2위 고래형이고 누구있지 내가 4위야 음 4위 사랑스런 4위 4위 배팅 승리 오 나 배팅 승리 개이득 100원 걸었는데 360 외국인 천원 걸었는데 하하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띄우 estem 따라 꼭 za 아 다고 다시 캐릭터 다시 가 마